안녕하세요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저는 지금 연산동에 밀면 2500원짜리 집에 와가 있습니다. 보니까 야식이도 왔다 갔구요.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면 2500원 짜장면 2500원 합니다. 다시 또 양 한번 보십시오. 정말 맛있게 양도 많고 푸짐합니다. 처음에 저 잘못 눌려가지고 영상을 지금 잘못 찍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3명이 앉아가지고 3그릇을 갖다가 금방 싹 다 먹습니다. 돈 2500원 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시고 오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좋은데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꼴통통 뚱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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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통알배입니다. 아 날 엄청 덥습니다. 지금 진짜 덥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돈은 없고 2500원짜리 밀면 하나 물었습니다. 조금 맛있는 집입니다. 국도 밀면인데 싸긴 싼데 한번만 시원한 맛에 한 그릇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차 들어갑니다. 입구 들어왔구요. 짜장면 2500원 밀면 2500원 사장님 밀면 와주세요. 아 얘는 억수로 많이 남겼네 일단 먹고 계속 죽을게요. 여기 보면 야식이도 왔다 갔네요. 야식이가 여기 붙어있네요. 야식이 야식이가 언제 왔다 갔는거 밀면의 효능 효능도 나와있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맛있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양도 많은 편이네요. 오이채가 다 안쓰러지네요. 먹음직스럽게 보입니까? 자 싹싹싹 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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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가지고 아 이거 포장도 되는거 같습니다. 포장도 많이 해갈수네요. 자 지금부터 맛있게 먹을게요.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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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